남천은 사계절 풍경이 담긴 나무로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서 복이 든다는 뜻으로 전화위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신선과 도인들이 즐겨 먹었다던 몇 안대는 귀한 약용 식물이고 현재까지 인기있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사당이나 집안에 남천을 심어놓으면 귀신을 쪼사내고 가정에 환자가 없어진다 하여 무한자나무라 부릅니다. 특히 잎과 꽃을 쌀밥에 넣고 꾸준히 밥을 지어먹으면 흰 백발이 거머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다시 청춘으로 젊어진다 해서 성죽이라 예칭하기도 했습니다. 남천 잎에는 해독과 살균작용이 매우 우수하여 각종 음식의 부패를 막아 천연방부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때 초밥과 생선회를 즐기는 분들은 잎을 접시에 몇 장 깔아놓으면 신선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뿌리와 잎은 성질이 매우 차갑고 강과 폐에 들어가지만 열매는 쓰고 떨지만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젓가락을 만들어 음식을 먹으면 중풍이 찾아오지 않다는다고 하며 특히 관절념과 손발절임에 좋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남천 줄기와 뿌리의 성분을 추출하였는데 난디닌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몰핀과 매우 유사한 마취 및 진통작용을 보였으며 중초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전신마비 및 통증 치료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허리통증 신경통, 뼈가 욱신거리는 증상을 부드럽게 풀어 천연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남천 추출물을 대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강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천의 도메스틴 성분을 소량 투여하면 자궁과 남성 정관에 대해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남천 마그노플로리는 신장과 방광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남녀 성기능저하에 효과가 있었고 대량일 때는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장기능 및 전립성 개선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음이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천의 마그노플로리는 일종의 정력제로 알려진 삼지구엽초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량만으로 온몸의 생리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어 40-50대 남녀정력의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남성 발기부전 환자들의 50%는 당뇨와 고지혈 등의 혈류장애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고 남녀 음경의 면체 손상에 의해 유발된다고 합니다. 남천은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신장과 방광 및 유독증을 없애며 전립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11월에 성숙된 열매로 술을 담궈서 사용하면 되고 밤에 한두 잔씩만 먹으면 이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남천은 면역기능의 항체를 늘리고 항암작용 뿐만 아니라 잎에는 눈충혈과 간염 및 비장염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남천뿌리는 남천죽근 줄기와 가지는 남천죽경 열매는 남천죽자라 해서 약재로 씁니다. 꽃과 잎은 여름 열매는 가을과 겨울 뿌리와 가지는 사철수시로 채취해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말린약재는 5g에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붓고 발량이 되게 끓이시면 됩니다. 남천은 쓴맛이 강하고 성질이 차가워 여기에 대추나 감초, 생강 등과 배 앞에 끓여 먹으면 쓴맛이 중화되고 해독이 됩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면 되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구에 드시면 됩니다. 열매는 술을 담궈서 6개월 이상 숙성시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독성작용이 있어 일주일가량 말려서 담궈야 합니다. 그 밖에 효소를 만들어 쓰거나 차로 소량씩 따려 응용하기도 합니다. 남천은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개구리에 대해서 모르핀과 같은 유사작용을 일으킴으로 과다사용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다사용하면 호흡장애와 동공확대, 중독과 저체온으로 혈압이 떨어져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개구리 가슴의 응부에 주사하면 반수치사량이 1.63mg이었고 생지는 1.0m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 강한 약재로 몸이 냉한 사람과 맥이 약한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